오늘은 저와 함께 하시죠. 주식 초고수의 상위 1%의 포트폴리오를 엿보는 시간입니다. 미래세지권 UX팀 전윤호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주식 초고수가 어떤 분들인지 소개부터 해주시죠. 주식 초고수는 당사를 거래하는 고객 중에서 주식 잔고 500만원 이상, 투자 월 회전율이 50에서 2000% 사이의 고객 중에서 전월 기준 투자 수익률이 상위 1%에 해당하는 고객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거래하는 종목들은 당일 실시간으로 당사 MTS에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수익률 상위 1% 참 부러운 분들이신데요. 주식 초고수의 오늘장 매매 상위주는 어떤 종목들인지 궁금합니다. 먼저 순매수 상위주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9시 30분 기준으로 주식 초고수는 NC소프트, 이오플로우, 레고캠바이오, 에코프로 HN, 오픈에지 테크놀로지, SYGS건설, 포스코딩스, 코스머신소재, 삼성전자 우선주 이렇게 10종목을 우선적으로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 9시 30분 기준의 데이터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순매도 상위주도 확인해볼까요? 네, 순매도 상위주는 1위가 이수페타시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셀티몬헬스케어, LG화학, 바이오니아, 포스코퓨처엠, 현대로템, 케어젘, 기가비스인데요. 일단 많이 올랐던 반도체 관련 주들은 오늘 순매도하는 모습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어서 고수들의 포트폴리오를 좀 살펴볼까요? 네, 지금 최근 5일 순매수 상위 보시면 1위가 이수페타시스고요. 최근 5일에 SK하이닉스 있는데 오늘은 지금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5일 동안 순매수를 하면서 반도체 주를 중심으로 한 시장의 상승에 같이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많이 여러 방송이나 여러 기사를 통해서 회자가 됐듯이 이수페타시스는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MLB를 제조하는 PCB 업체인데 최근에 주가는 많이 올랐어요. 오늘도 많이 오르고 있지만 최근에 신공장을 준공해서 연 한 2천억 정도의 케파를 늘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당장 급등했기 때문에 당장 사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말씀 못 드리지만 충분히 실적 또는 이런 전망 또 엔비디아 관련 주 또 구글에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조정 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SK하이닉스도 외인이 8일 동안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주들은 사실 시장이 너무 빨리 돌아서 당장 이거를 따라가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어찌 됐든 반도체가 바닥론을 통과하면서 3분기 이후에 실적이 계속 증가한다는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 소부장주들 또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종목들은 같이 한번 공부를 하면서 매매 타이밍을 잡아나가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5거래일 순매수 상위주를 살펴봤고요. 특히 주목하신 종목도 함께 말씀을 해주셨네요. 1위에서 1위는 반도체 관련주가 있었고요. 2차 전지도 순매수 상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반대로 고수들이 최근 5거래일간 순매도했던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아무래도 시장이 빨리 돌아가다 보니까 엔터 관련한 주식들은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순매도를 하면서 차익시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브 같은 경우는 기관이 6일 연속 순매도를 하고 있고요.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빠져 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리포트를 보면 올해 말 내년 계속 엔터주들은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순매도 데이터는 나와 있지만 이런 엔터 관련한 주식들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초고수수 데이터가 최근에 최근 몇 년 동안 또 한 2, 3년 동안은 2차 전지주가 많이 나왔다가 최근에 또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 주식들은 팔고 있거든요. 그만큼 길게 보면 조금 차익시전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순매도 데이터의 에코프로비엠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회사들은 시장의 전망이 또 어느 순간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정 가격이 왔을 때 다시 담을 수 있는 그런 주식이라고 생각되니까 조금 이렇게 좀 긴 호흡으로 바라보고 좀 관찰을 계속 필요하면서 자기만의 어떤 타이밍을 잡아 나가는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고수들이 최근 5월일간 순매수했던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들이 수익률이 높았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1위가 슈프리마 아이디인데요. 회사 관련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사실 M&A라든지 이런 이슈가 종목들은 상당히 좀 급하게 오르는 경향이 있고 이 중에서 저는 이제 5위에 있는 동진세미캠을 보고 싶은데요. 반도체주 중에서 소재주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소재주입니다. 5일 동안에도 많이 오르고 오늘도 오르고 있고 좋지만 동진세미캠은 사실 반도체 때문에 지금 반도체 때문에 같이 오르고 있지만 2025년 2차전지 공장도 또 준비가 되어 있고 유럽 쪽에 그래서 전체적인 소재 쪽 중에서도 그래도 대장주 그리고 또 앞으로 또 2차전지까지 탑재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을 보면 꾸준하게 계속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월봉, 주봉 이런 식으로 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래도 아직도 좀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소부장주 중에서 좀 덜 오른 종목들은 잘 골라서 매매, 장기 포트에 편입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익률 5위 중에 3개 종목이 역시나 반도체였군요.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덜 오른 종목들 선별적으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한국경제TV 미래세 증권의 의견과는 무관한 단순 정보 안내고요. 수익 달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식 초고수의 선택, 미래세 증권 전윤호 이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